잠깐만. 죄송합니다. 저 절대 이 작가님 배신 안 할 거예요. 근데 유혹에 넘어가서 갈등했다는 게 너무 창피해요. 그런 고민을 하게 만든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. 저 양심 선언하고 작가 그만둘 거예요. 저 같은 건 글 쓸 자격도 없어요. 고향 내려가서 세우 잡이 밴한테 할래요. 아니 뭐 세우는 아무나 잡나? 그러지 말고 나랑 계약하자. 네. 대신 조건이 있어. 첫째, 상하 작가님 입봉작에 무조건 나 캐스팅하기. 둘째, 발 연기라고 나 짜르기 없기에. 그리고 셋째, 홍준기 선생 말고 나 밀어주기. 그럼 우리 제대로 복수 한번 해 보자고. 어? 왜 이런 말 있잖아. 눈에는 도끼는 이에는 성공. 상하야. 작가님.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. 너 다음부터는 이런 위험한 짓 하지 마. 그러다가 무슨 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혼자서. 혼자서 한 거 아니에요. 혜성님이 도와주셨어요. 류혜성 씨가? 나도 예전에 상하 작가님이랑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적이 있었어요. 그때 난 바보 같은 선택을 했고. 그 후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. 우리 이 작가님. 또 배신 당하면 많이 힘들 텐데. 그건 상하 작가님도 싫죠? 조 감독님한테 들었는데. 혜성님이 스테파 한 사람씩 붙잡고 작가님 믿어야 된다고 설득하고. 기사에 선풀 단 사람은 하나당 만 원씩 용돈도 주셨대요. 다채로운 즐거움 JTBC.